이거 한번 보고 하는거 어때요? 뭐? 디노를 갑자기 깨우는거에요 진짜 자? 끝났다고 가서 흥분을 많이 안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자? 혼내지 말까? 혼내지 말까? 다같이 나가보려고 오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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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여러분 고생하셨을때나 진짜 큰소리 소화했습니다 마지막 인사 큰소리로 하지말고 죄송합니다 오늘 인사하도록 끝났어요 나가는 척 해야 되지 않아? 나가는 척하자 자 오늘 지금까지 세웡 팀이었습니다 세웡 팀 수고하셨습니다 세웡 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여러분 지금 알았어요 지금 얘기를 왜 이렇게 하냐? 잠깐 팀을 찼어? 40분 찼어? 인사를 그럼 제대로 하고 있던데 지금 인사해 지금 인사해 마지막으로 인사해 40분 찼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거짓말을 해라는 노래 들었는데 너무 작아 그때부터 잔 거야? 진짜 깜짝 놀랐어 오늘 아침에 디나 촬영하고 왔으니까 힘들었어 백기름 할 때도 안 일어나는 거야? 백기름 할 때도 안 일어나는 거야? 완전 파티였어 백기름 들었으면 깼을 텐데 근데 안 깼을 텐데 진짜 장난이 여기있어 준형 옆에서 안 봤어? 어? 나 무시했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캐럿들한테 한마디 하고 죄송하다고 하고서는 답을 하자 다음 영상에는 제가 제일 말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은 혼자 한 번 나와야 돼 나 혼자 나왔었어 단수 불구 아주 나이스 뿌 뿌 뿌 뿌 알겠어 그러면 캐럿들한테 인사하고 끝내자 안녕 뭘 끝나지 지금 이제 반도 안 돼 이럴 줄 알았어 야 야 너 그 노래 끝나지 2분 됐어 야 얘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너무 웃겨 아니 죄송합니다 아 진심으로 우리가 아 진짜 얘가 자연스럽게 으응 뭐야 둘이 좋아하게 가거든 우리 안녕 하전 아이디 일어나 안녕 그렇게 하는 거야 야 진짜 댓글 댓글 킥킥킥밖에 없네 진짜 완전 다 웃고 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아까 하던 얘기 샤이 오우 아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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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